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최근에 임신 중에 모유수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기 낳고 조리원에 갔다가 모유수유가 하고 싶어져서 완전 모유수유를 하려고 시도하는 엄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산전에 모유수유 공부를 열심히 하고 24시간 모자동실 하면서 하루 10번씩 직접 수유하는 걸로 시작하지 못했다면 2주, 3주, 4주 후에 이미 전량이 부족해지고 유도운동이 생긴 상태에서 완전 모유수유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한 경우보다 몇 배 더 어렵고 손이 많이 간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 노력을 낭비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전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방 마사지가 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젖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전량을 늘려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유자세와 전물리는 방법을 배워서 젖을 자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현재 수유 횟수가 몇 번이던지 간에 지금부터는 하루에 10번 정도, 아기가 배고파할 때마다 15분, 15분 정도씩 매번 양쪽 젖을 모두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밤에 한 번 정도 좀 오래 자더라도 낮에는 수유 시작에서 다음 수유 시작까지의 수유 간격이 대략 2시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여서 배꼬레를 늘리라던데요? 아니요, 그건 전량이 많을 때의 얘기입니다. 전량이 적어서 젖을 늘려야 할 때는 유방을 자주 비워야 젖이 빨리 만들어진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젖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수유 후에 곧장 보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완모보다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짜둔 젖이 있으면 그것부터 최우선으로 먹이고 없으면 다음에 분유를 먹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일까요? 일반적인 1개월 아기의 경우 보충수유량이 300cc 정도라면 반은 직접 수유로 반은 보충수유로 먹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전량, 수유량, 분유 보충량, 체중, 키, 성장 속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축적과 분유를 합한 하루 총 보충수유량을 대략 수유 횟수인 10번으로 나누어서 곧장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량이 수유할 때마다 많이 차이가 나면 아기가 어떨 때는 배가 고파서 젖을 잘 먹고 어떤 때는 배가 불러서 젖을 일찍 그만 먹고 많이 남겨서 유방이 잘 비워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 잘 자라지 못했던 아기라면 따라잡기 성장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충량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분유 보충을 너무 많이 해서 키보다 체중이 너무 빨리 늘었다면 보출거나 졸릴 때마다 주지 말고 하루 총 분유 보충량을 아기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천천히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cc 정도씩 줄여갑니다. 이때 목표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키가 충분히 자라는 동안 체중이 아주 천천히 늘도록 하는 것입니다. 키는 수유량 외에도 엄마 아빠의 체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키가 빨리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통잠을 재우기 위해서 밤잠 자기 전 마지막 수유 때 보충량을 늘릴 생각은 아예 말고 잘 자라는 아기라면 2, 3, 4개월에 대략 5, 6, 7시간 정도 먹지 않고 잘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밤중 수유 간격이 벌어져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자주 먹여서 유방을 빨리 비워주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충하면 유방이 차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젖이 점점 더 천천히 만들어지니까요. 유방이 비워질수록 젖이 더 빨리 만들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 수면 교육은 엄마가 임의로 밤중 수유 간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수유 후에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같은 잠자리에 눕히고 같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같은 그림책을 보여주고 다독여서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먹일까요? 신생아라면 유두운동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컵이나 숟가락 수유 혹은 수유보충기로 유방에서 직접 수유와 동시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유보충기는 물론 전량을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세척과 사용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젖을 먹이고 보충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30분 이내에 젖을 짜서 적극적으로 전량을 늘려야 합니다. 젖이 아주 많이 모자라면 성등이 좋은 병원급 양쪽 전동식 유축기를 대여해서 짜는 것이 시간도 반으로 줄이면서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젖이 잘 나오지 않아도 아프지 않게 적절한 압력으로 15분은 짜야 합니다. 조립원에서처럼 3시간마다 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젖량이 많이 부족하면 직접 수유 후 30분 이내에 하루에 6번 정도 짜고요. 유축은 3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라 대략 2시간마다 수유를 하고 그 후에 짜는 겁니다. 대략 2시간마다 수유를 하는데 3시간마다 유축을 하면 어떤 때는 젖을 짜자마자 젖먹을 시간이 돌아와서 빈 젖을 아기가 먹어야 하니까요. 빈 젖을 아기가 먹게 하지 말고 빈 젖을 유축해야 유방이 더 많이 비워져서 젖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축하기가 번거롭고 힘들다고 대신에 수유 시간을 40분, 50분씩 하염없이 늘리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젖량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는 더 힘들고 이런 경우는 지치고 배고픈 아기보다는 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보충수유를 하고 그 후에 유축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젖량 늘리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모든 엄마가 원하는 만큼 젖량이 빨리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수유 자세와 젖물리는 법 10번씩 양쪽 수유, 보충수유, 수유 후 유축을 하면서 보조로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때문에 그런 약이 있다더라는 말을 듣고 약을 처방받으러 갈 게 아니라 반드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 성장, 수유 자세, 젖물림, 유축과 보충량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모유수유 진료를 위해서는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유 보충은 그러면 어떻게 줄일까요? 이것 역시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기의 건강, 키와 체중 증가, 젖량, 유축량, 총 보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면서 적절한 속도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듬뿍 주다 보면 텀이 생기고 그러면 총 보충량이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젖량이 늘어야 보충량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고 또 젖량을 늘리려면 자주 젖을 먹여서 유방을 비워야 합니다. 언제쯤 왕모로 갈 수 있을지도 아기와 엄마의 상태 그리고 엄마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예견할 수는 없지만 대개 한 달 이상은 해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아기 상태를 확인하고 보충량과 유축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혼합수유에서 완전 모유수유로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모유수유 시작을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먼저 수유 자세와 젖물리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고 하루에 10번 정도 매번 양쪽 젖을 15분씩 30분 먹이고 수유 직후에 하루 총 보충량을 10번으로 나누어서 곧장 보충하되 가능하면 우유병 대신 숟가락이나 손가락 수유로 먹이고 수유 후 30분 이내에 젖이 잘 나오지 않아도 한쪽 15분씩 가능하면 병원급 양쪽 전동식 유축기로 하루에 6번 젖을 짜고 마지막으로 전량 늘리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지속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면서 보충 수유량과 유축 횟수를 조절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전동식 유축 횟수를 조절해 갑니다. 방역도 정상으로 가장 유명한